1.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험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국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의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멸하사 오늘까지 잃은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자손 엘리아 베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상할 것이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한 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오늘은 애국과 하나한 땅 땅의 비교보다는 세대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어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세대마다 과제가 있다는 거죠 호랩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1세대 광야세대 그들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일 또 6월절에 그 초태생을 하나님이 거두어내신 일 하나님께 우선순위와 초태생 첫 열매를 드리는 백성에게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광의 기억이 되겠지만 자기가 첫 번째라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는 그날은 슬픔과 애국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첫 번째 으뜸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다 이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하신 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말씀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체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1세대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파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신뢰를 걸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신뢰일까요? 그 길로 따라 행하면 신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정하고 발걸음을 한 발 내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모르겠다 알겠다 그 얘기는 이미 발걸음을 내딛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뜻을 몰라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언제는 길을 다 알아서 시동을 걸었나요? 여러분이 그죠? 가기로 하고 시동 걸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가면서 찾더라고요 전날 그 다음날 갈 길 다 찾아놓고 지도 그려놓고 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아무리 용의지도한 사람이라도 물론 이제 정말 중요한 무슨 회의나 미팅이나 있는데 처음 가본 길이고 걱정이 돼서 전날 찾아놓죠 전날 찾아놓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길은 대부분 가면서 생각해요 게으른 사람의 습성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태도와 같고 인간의 근본적인 방식과 같습니다 가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동시예요 생각하고 아 아직 안 정했는데요 그 얘기는 뭔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한국에서 하반기에 횃불선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여는데 저보고 강의 부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썩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또 주제를 찾아서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를 드러내는 일에 그다지 승부욕이 없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싸 좋다 답이 안 가요 그랬더니 거기 실무자에게서 처음엔 메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카톡으로 왔어요 목사님 확인을 못 하셨나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테니까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하겠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한참 있다 올까요? 바로 올까요? 바로 오죠 실무자 지금 사람 짜고 다 정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9월부터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홍보도 돼야 될 거고 방송사에도 보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금방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하트병병 해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조금 지연된 거는요 제가 약간 마음에 없다는 표현일 거예요 그죠? 진짜 좋은 거면 뭐 하나 사놨는데 어디로 배달할까요? 그럼 연락 바로 가죠 아이고 뭘 이런 걸 그러면서 바로 연락에 가겠죠 결정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뜻이 잘 뭔지 모르겠다 그건 마음이 멀어졌다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남편과 아내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약간 마음이 멀어진 거 아닐까요? 뜻을 뭐 굳이 알아야 됩니까? 일단 가야 되면 신발부터 신고 보는 거죠 어디 가는지도 잘 모르지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차의 시동부터 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데스바네야 갔어야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루트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학습하신 루트일 텐데 그거를 가지 못하고 정탐꾼들이 듣는 비관적인 비교만 의지해서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그들이 속내를 드러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처음에 네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네비게이션에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네비게이션이 정확하지 않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비게이션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네비게이션에 적응이 됩니다 그 말이 맞죠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신뢰를 줘야 길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네비게이션은 똑같지만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변수를 줄여야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시행착오가 줄어들면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도 확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그 불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멸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세대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홍해, 신해산, 광야세대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순정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가난, 입성 세대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소수만이 아주 소수만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했나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뭐를 통해서? 모세와 그의 위 세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그것도 맞죠 통해서 들었어요 카다라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다 카다라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카다라 하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언젠가 예수님 영접하고 또 술 먹고 방탕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카다라 그 얘기를 자녀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무지 감동이 되죠 막 은혜가 돼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숨이 됐으니 나도 잘 믿어야지 생각이 되겠죠? 천만에이션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교회는 가야 돼 네 이놈 교회는 가야 돼 가서 이거는 그냥 돈이 아니라 헌금이야 연보돈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게 되고 또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잘 몰라요 그런 그들이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6월절에 장자들을 죽이는 것을 번 그들도 가데스바네야에서 불순정했는데 카드라 하는 얘기를 들은 그들은 과연 순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니까 대충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죠 남의 얘기처럼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겪은 그들이 노예근성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겪은 이들이 불순정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카드라 하는 얘기만 듣고서 물론 그들도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근본적인 그 출발과 변화를 모르는 그들이 전에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나 순정에 이를 수 있겠느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카드라 하는 얘기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래서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혹은 직접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교육하십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고 겪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피난길에서 피난길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그리고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덕분으로 살았던 그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전해지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지 카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은 방언이나 셋째 하늘이나 어떤 예언이나 진동이나 신비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말씀의 영성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국 가신 성도들도 여러 교회를 다녀요 큰 교회도 다니고 작지만 소그룹을 열심히 하는 교회도 다니고 목장을 잘하는 교회도 다니고 또 어느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를 가서 온 가족이 기도하는 데 한 번 빠져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나 한국교회는 말씀위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천대가 가리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한국사회에서 뉴스마다 코로나 확진자만 나와도 교회를 통한 감염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생겨도 어느 교회에서 교역자가 뉴스에 그런 얘기하는 걸 아주 한국사회가 너무 좋아하고 반기독교화 되어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풍이 불어도 말씀위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갈리리에서 바다 뼈가 굵은 어부가 경험적으로 안 맞은 일을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순종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위에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 보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하고 고생을 해보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순종의 결단을 내릴까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말씀 앞에 세우면 그들이 다시 결정하고 고생했던 부모들보다도 더 순도 높은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라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요 여기 한두 번 보이는데 그 윗세대들 보다도 더 분명하고 말씀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X세대 Y세대 Z세대 할 것 없어요 그건 세상의 풍절을 따라서 구별해놓은 구별일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단정하게 여우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문제인들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의 심장 속에 주님의 말씀이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대는요 이제 가난한 땅에서 살게 될 세대죠 들어가서 가난한 입주 세대입니다 그 후 세대는 부모들이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살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훨씬 더 어려운 세대를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다 해놨으니까 너는 누리면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재벌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카이캐슬 지어놨으니까 너는 가라는 대로 갔다가 쓰라는 대로 쓰고 그리고 들어가라는 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잘 살면 돼 천만에요 그런 세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반부는 누가 대신해주고 후반부만 네가 누리고 살면 된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은 우리가 겪었어 녹슬은 물 그냥 받아 먹고 배 채우고 그랬던 거는 우리 세대로 충분해 니들은 꽃길만 걸어 그런 길 인생에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신해준 고생 부모가 대신해준 것들 자녀는 뭘로 채워요 마음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센시티브하고 어릴 때부터 마음의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같습니다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가난 입주 세대는 저절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 아니죠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신앙체험만 생각하고 교회 잘 다녀 교회 잘 다녀 그 말 가지고 자녀들이 양육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얘기가 한 번은 감동이 되지만 두 번부터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날 얘기 흘러간 옛 노래 레코드 틀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 훈김에 너희들은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훈김이라는 거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때 그 교회 그 시절 그 은혜로 지금 산다고 천만해요 틀렸습니다 지난 날은 더 이상 오늘 나의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억이 출발점이 된 것은 내가 잊지 않죠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건 잊지 않죠 그러나 오늘의 힘이 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에서 은퇴한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은퇴한 노인네가 되어서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는데 뭔가 호의로만 살아가려는 그 인생은 차량하고 서글픕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가 찾아오면 감안개라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차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면 부모들이 슬퍼합니다 내가 쓸모없구나 이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만 부모들이 슬퍼하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요단 동편에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실 때에 120세 그의 눈이 청청하고 푸르렀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 앞에 우리의 신지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 윗세대나 이미 이뤄놓은 것에 기대어서 그 여력에 의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광야의 경험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말씀조차 알지 못하게 된 세대가 사사기 세대죠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 가장 무죄했던 세대 이는 마치 중세시대와 같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안하지만 라틴어 안에 갇혀 버렸습니다 왜 그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성당 안에도 교회를 둘러 나눠놨죠 앞에 있는 교회 옛날 성당에 가보면 앞에 교회가 따로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코어라고 부르나요 앞에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중세는 가장 교육적으로 무지했던 시절이고요 인간의 신분 차이가 가장 컸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절이에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대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정치와 역사의 인과관계로 풀어가려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이건 사사시대인 거예요 말씀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민중의 언어로 번역해서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되돌려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주의도 같이 깨어나지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은 언제나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도 깨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깨어났어요 한국사회가 반기독교주의도 깨어나서 기독교의 적대제기도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서 같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든지 뭐든지 경제위기든지 뭐든지 우리의 직장의 위기든지 뭐든지 우리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손 놓고 하나님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지는 부지런한 후손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찾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길 겁니다 말씀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난한 땅을 덕으로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행해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이 떠나온 땅보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항상 좋다 하나님이 인도하시 말해서는 할렐루야 다단과 아비람처럼 울려고 내가 왔던가 왜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여러분들 여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여기를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그죠?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또 헷갈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말아라 로세 아내처럼 후회하지 말아라 그렇죠?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다시 후회하고 뒤돌아가지 말아라 다단과 아비람을 삼켜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삼키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직접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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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없지 않고 원회에 있기를 주님이 가시니까 앞서 행하시는 주님 따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세대로 세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고 약속의 땅을 기경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